이거, 이거, 이거. 육회 넓게 쓴 걸로 일단 한 적씩. 네, 오늘 참고한 게 있어가지고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좋은 거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배고파. 저게 막 살아있잖아요. 바로 앞. 그렇지? 예, 나왔다. 온 작업해서 아주 찰진 맛이 있습니다. 이게 부위가 그때? 네, 우둔살. 우둔살. 뭐 찍어 먹어야 돼요? 처음에는 그래도 소금을 조금만 뿌려가지고 진짜 고기 맛을. 오늘 잡았다 보니까. 오늘 잡아요. 음, 음. 오. 아, 맛있겠다. 아, 정말. 어우, 나 방금 약간 설렜어, 저거. 저거 기억이 나서. 쫄깃쫄깃해. 아주 쫄깃하다. 신선하다. 이 고기 한 덩어리에 1부터 100까지 맛을 담을 수가 있다고. 어떤 분은 이만큼의 누린내가 이렇게 80이 맛있어도 맛있는 고기라고 쳐, 이렇게. 그런데 20%까지도 빼고 이게 꽉 채워준 느낌. 이런, 이런, 이런 고기. 이거 홍성 가야 저게 나온다니까. 우리 다 알잖아, 저 맛을. 아, 정말 맛있다. 오히려 기름이 많은 건 좀 많이 굽는 게 더 가열되면서 더 고소해지고. 아, 맛있겠다. 이거 좀 식었지? 네. 이거 빨리 먹었지? 세워달라, 그렇게. 이거 해장국 하나랑 소금이랑. 어떡해. 감사합니다. 현재 배 안 불러? 아, 진짜. 크, 참 고기 멋있다. 고기 진짜 예쁘지 않니, 이거? 이거 계속 보게 된 데 있거든, 이게? 그래, 이게. 희한하게?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이게 어느 한 곳에만 안 묻더라고요, 진짜. 제가 진짜. 이 팀장은 우리 팁 있는 거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. 그럼 어디 가서 꼭. 빨리 좀 닫아, 그냥 닫아. 조금 묻은 부분이 헐어 가야 해. 아, 그래? 응, 응. 거기다 뿌렸잖아, 전체적으로. 아유, 더럽게 먹기만 하네, 진짜. 뭐야, 이게. 이거 뭐 없어, 이거. 별로. 컴퓨터 할 것도 없어, 이거. 지금 화장실 다녀오세요. 그림 계속 똑같아요, 이거. 아, 이 그림이에요, 계속? 계속 똑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비추리 걷고 안창구고 치마 걷고. 제비추리 걷고 안창구고 치마 걷고. 이거 계속 똑같았겠나?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세요. 근데 이런. 축구를 잘 쌓는데. 아니, 아까 그 본 거 아니야? 아니, 아까 그 본 거 아니야? 아까 그 그림 다시 쓰는 거 아니야? 편지 붙이기 한 거 아니야? 정성을 계속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, 이거 왜 이래? 아, 진짜. 아니, 이렇게 먹었는데 어떡해. 새우살부터 올릴게요. 이게 길어, 이렇게 새우야. 네가 뿌려, 네가 뿌려. 또 뿌려. 짜다, 짜 이제. 짜! 아우, 이제 내가 늦게 한 것 같아, 안 먹었는데. 짜요, 짜요. 난 짜. 물도 물. 아, 그거 아니야? 아니, 그래. 아, 이거 새우살이라니까, 이거. 새우살이에요. 아, 물기를 흘렸는데 알겠지? 고소하다고 알겠어요. 우유향이라 그래야 내가. 그런, 그런 우유 고소한 향이 확 생겨나고. 고농축의 약간. 유제품. 같이 같이 같이. 아우, 짜. 아우, 늦게나 콜라 좋아. 지루한데, 계속 똑같은. 그래, 자리라도 바꿔 앉을 걸 그랬나. 어, 이렇게 먹어야 돼. 사주는 사람도 기분이 난다고. 너 선정이 오늘 진짜 많이 먹는다는데. 너 진짜 많이 먹어. 나 화가 될 때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. 그래. 나는 비가 지금 너무 좋아. 여기, 여기, 여기 비가 좋아, 여기. 야,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지, 탁 형. 예! 그림 바뀐다. 어? 아니야, 또. 아, 이거 민망하네, 이거. 그래야. 그럼 다음은 뭐 시킬까요? 어? 이거 초입세. 야, 난 이제 배가 불러. 나는, 나는 소면을 먹고 노릉지를 갈 거야. 난 오파코스를 따라갈게. 넌 너대로, 알아서 해. 알아서 해. 저희, 저희. 살치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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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살치있다. 야, 나가자. 야, 나가자. 야, 나가자. 나가자. 이게 뭐야, 이게. 같이 몇 번 오는 거야, 지금. 자, 오, 저 또? 이제 준비해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